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삼스커피인터코 시즌 3, 11번째 이야기, 미디엄과 다크, 커피 로스팅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는 로스팅프로세서와 레벨, 그리고 이징에 따른 변화라든가, 미디엄과 다크로부터 되어있는데요. 첫번째는 로스팅프로세서. 로스팅프로세서라는 것은, 로스팅이라는 것은 커피콩을 굽는 과정인데요. 이 굽는 과정을 단계별로 나눠보면, 크게 7개의 단계를 나눌 수 있고, 초기반화부터 4에서 10분, 전체 한 20분 정도. 이건 대략적으로 드럼로스팅에 관련된 내용이고, 열품로스팅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짧아질 수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로스팅프로세서가 구성되지 않으면, 로스팅에 대해서 이야기 좀 쉬울 것 같아서, 맨 처음에 초기반화는 커피콩이 로스팅에 투입이 되어서 색상 변화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첫번째는 녹색인 콩이 노란색, 황광색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갈별반응이 지금 시작이 되는데, 약한 달콤한 캐러멜향이 발생을 하고 있어서요. 커피콩이 열을 흡수해서 커피콩 내부에 열을 축적하는 구간이나 보시면 되는 거고, 약간의 숲을 손실하고, 약간의 콩의 팩 차항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커피의 아로마는 약하게 느껴지면서, 3위는 좀 강하게 납니다. 그리고 이 구간에서 커피콩을 먹어보면, 시리얼에 나는 그런 느낌의 맛의 포인트를 느낄 수가 있고요. 실제로는 10에서 14분, 4에서 10분 사이, 이 구간이 커피를 로스팅을 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커피의 입합이 터지기 전까지 가하는 방이고요. 콩은 이제 계속 행사, 은확색은 점차 갈색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복잡한 방향적 어떤 향들이 발생을 하고, 이 구간에서 만약에 콩이 얼룩덜룩한 경우가 있어요. 만약에 내부 창을 가지고 봤을 때, 콩이 골고루 짙어지지 않고 얼룩덜룩한 현상이 나타난다면, 로스팅 내부의 열이 너무 높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반면에 이 구간에 충분한 열이 공급이 안되면, 로스팅 과정은 중단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콩 전체에 어떤 갈별반응이 발생을 하면서, 그 내부의 열에 의해서 콩 내부에 있는 수분의 어떤 열이 먹으면서, 이제 수증기에 의해 압력이 꽉 차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압력에 의해서 1차 팝이 나타나는 거예요. 9에서 10을 보니 이제 그 1팝이라고 해서 탁! 터지는 소리가 나요.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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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갖고 이 9에서 11분 사이는 색상 점점 어두워지면서, 어떤 컵의 어떤 방향적 아르마가 이제 강하게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1팝, 탁! 터지는 소리가 이제 컵형 자체에 이렇게, 이렇게 뻥튀게 되듯이 탁! 터져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급격하게 어떤 극이 증가라든가, 아니면 1팝은 대부분 이제 수증기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수증기에 의해서 터지니까 그 안에 있던 수증들이 탁! 빠져나오면서, 이제 수변의 어떤 극격한 감소라든가, 밀도가 급격히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 1팝이 터지면서, 이 다음부터 이제 열관리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지는데, 우리가 커피 로스팅이라는 것은, 외부의 열을 커피 내부에다가 보내는 작업입니다. 그런데 그 보내는 작업이 주로 쓰는, 그러니까 보내는 작업에 주요 필요한 게 수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1팝이 터지면서 수분이 부족하니까, 이 이후부터는 이제 열관리를 잘 해야 되는데, 1팝이 터지면서 콩은 이제 탈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콩 자체가 이렇게 만져보면, 약간 플렉스와 밴드업을 하죠. 꺾을 수가 있는데, 이후부터는 이제 커피콩이 굉장히, 그 부족하게 숨어온 형태가 됩니다. 그래갖고 탄성률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요 때 이제 삼리아하고, 독특한 방향족 아르마, 그 다음에 바디감은 아직까지 낮은 단계고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 이제 9에서 11분, 10에서 14분, 14분, 15분 해갖고, 약간 겹치는 구간들이 있는데요. 칼라멜하고, 10에서 14분, 이제 칼라멜하고 갈변방위에서, 더 생은 짙어집니다. 그리고 로스팅에 의한 어떤 특정 커피향이 발생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커피향이라고 하면, 우리가 먹는 커피향은 크게 두가지로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원산지 캐릭터라고 그러는데요. 커피콩이 생산되는, 그러니까 커피콩 자체가 갖고 있는 캐릭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로스팅에 의해서 만든 캐릭터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산미라든가 어떤 꽃향 이런 것들은, 원두의 캐릭터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커피콩의 오리지널 캐릭터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캐러멜향이라든가, 아니면 너트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로스팅해서 나오는 캐릭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로스팅에 특정 커피향이 발생하고, 여기에서 이제 열관리가 중요한데, 너무 많은 열이 공급이 되면은, 방향정 화합물, 그러니까 향을 낼 수 있는 방향정 화합물을 다 태워버립니다. 그래서 향 자체가 죽어버리는 문제였고요. 그렇다고 열이 적게 공급이 된다면은, 로스팅이 중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고, 이 단계가 이제 커피의 향량 균형을 잡는 과정으로 있어, 일반적으로 대중들이 좋아하는 레벨이 이 레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시나면 15분 같은 경우는 입합사업입니다. 입합 같은 경우에는, 내부에 있는 수분은 아니고, CO2, 이산화탄소에서 부터 나왔는데, 입합사운드는 굉장히 약합니다. 입합이 진짜 팍고 터져요. 탁탁탁탁 소리가 들린 것만에, 입합 같은 경우에는, 톡톡톡톡톡톡 하면서 약하게, 짜글짜글, 어떨 때는 보면, 짜글짜글한 소리가 들리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렇게 느껴지는데, 색상이 이제 약간 푸른색을 끼는 갈색으로 변하면서, 콩 표면에, 원두 표면에 오일이 비추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백품, 백이를 보면, 푸른 빛을 띈 연기하고, 실제적으로 이 구간 흐들었으면서, 커피콩의 산미는 사라지면서, 반대로 가비가 증가합니다. 그리고, 로스킹에 의한 어떤, 간 쓴맛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14-16분 정도는, 크게 표면에 기름을 바짝 입고, 이제 간한 연기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콩 표면에 기름이 일어나고, 이제 탈화라든가, 가위별리 같은 마지막 단계라고 보시면 되는데, 음, 실제적으로 여기까지 가는 경우는, 이게 드문다고 보시면 되는데, 산미가 실종되고, 바디감도 높은데, 그리고 캐러벌 반응에 의한, 어떤 쓴맛이 증가합니다. 그리고, 요거를 넘어서, 바로 넘어 쓰자마자, 신분계에서, 20분 사이에, 색상은 푸른빛이 나타나, 쓸비는, 검은색, 그리고, 바짝 맛입니다. 그러니까, 콩 자체에 물이 붙어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단계로 보면, 밭도 없어지고, 단밭도 없어지고, 먹어보면, 이제 숯, 숯의 맛, 탄맛받에는, 맞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일반적인 로스팅이 진행되는, 로스팅 프로세서라고 보시면 됩니다.